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비가 많이 오네 빵이 별로 없다 빵이 별로 없네 파운드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패스츄리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빼고? 소고루 하나 이거 맛있겠다 뭔데? 이건 별로 같은데 딸기장이야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 너 먹고 싶은데 사온 빵들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어? 먹어봐 오랜 씨 오랜 씨 오랜 씨끈 팬크림이 대박이야 이거는 바로바로 먹어야 된다고 맛있네 이거 이거 먹을래? 응 음 대박 맛있는데 생크림 뽁뽁뽁 여기서 음 네 아 근데 이거는 뭔가 좀 딸기잼이잖아 먹어봐 맛있어 그거 같아 좀 느낌이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그 딸기잼이잖아 떡꼬치 떡꼬치 이렇게 하면 튀긴 다음에 내가 양념 이렇게 떡볶이 양념 같은 거 이렇게 바르잖아 좀 그런 비주얼이여가지고 딸기잼이 조금 시뻘겋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맛없는 딸기잼을 발랐는데 음 음 딱 봐도 맛있어 보였단계 이거 아 이거 이거 엄청 이거 완전 그건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이거 저는 애플파이 응 그 과자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하다 음 음 딩고 음 딱 그거야 음 음 진짜 좀 보면은 밥 들어가는 배가 따로 있고요 빵 들어가는 배 따로 있고요 과자 들어가는 배 따로 있어요 음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 이거? 응 여기는 보통 보면 좀 패스츄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느낌 그런 종류로 좀 빵을 많이 만드는 거 같아 그래도 맛있는 거 같은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꾸 초청해? 됐어? 됐어 음 뒤에다가 음 뒤에다가 존맛생이야 이거 음 이거 버터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전주가 너무 좋아요 나는 이 생크림 볼 때마다 그거 생각나. 무스 같아 무스. 원래 똑같아. 모든 방식이나 생겨먹은 게 원리가 똑같아. 똑같으니까. 그거 있잖아. 뭐지? 남자들 면도기. 면도크림. 그것도 비슷해. 나는 다행힓둑. 다행힓둑. 야채. 과자. 치즈. 소주. 양념의 조각. 양념을 잘 섞어줄게요. 양념은езж울. 와우 완전 분식인데 이거? 진짜? 옛날 우리 초등학교 순대가 빠졌지만 아 국민학교구나 아 순대 맛나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? 떡볶이장 하나 할까? 음 맛있다 이건 뭐야? 꼬투리야 그냥? 요런게 좀만 생겼네 수거운 예술은? 잘 어울리네 다른 창문이 나오는 건 거 같아요 생은 축하할 때 일어나늘을 넣어서 오기 12일까지 1시간 정도 만에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끝에 올려요 15일까지 $20,0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